결과에요? 어 결과 아니잖아 이거하고 결과가 뭐가 비슷한게 있지? 비슷한게 있어요 몰라 제가 지금 뭐랑 비슷하니까 헷갈릴거 아니야 아무튼 진공청소기 할 때 진공이지? vacuum cleaner 이렇게 말하지 sphere라는게 뭐야 굳이 구 원 중에서도 이렇게 계란형처럼 생긴거 요런 타원형 아 요거는 참 over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모든 동그란 형태들은 전부 다 뭐 이렇든 뭐 이렇든 이렇든 전부 다 뭐야 sphere 구야 구 그래서 뭐야 구 모양의 소 진공상태 저게 분명히 어딘가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지식상으로는 뭘 나타난지 몰라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래 자 이것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작동하는게 이런거를 가정할 때만 그렇대 그럼 저게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진공이라는건 어떤 상태야 공기가 없는 극한의 상태 진공상태 뭐야 이건 공기가 없는 상태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되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대로 가정할 때 결과 아니라 공백이 아 공백 그렇지요 그런 뜻은 되지 자 근데 결과하고 공백하고 왜 헷갈리지 ㄱ ㄱ 그렇다 취자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 내용을 자 요기서부터는 예들었네 그럼 요 앞에까지 내용 한번 보자 자 요까지 보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는거는 어떻대 좋다 안좋다 아니 안좋은거 아니다 그렇지 뭐 나쁘진 않다 뭔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간소화시키는거 나쁘진 않다 이랬어 사실 강조하겠지 뭐 유용하다 간략하게 해라 마라 해라 이렇게 했지 자 뒤집지 않으면 저게 주제고 그 다음에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려면 즉 그 핵심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뭐를 시도한다 없앤다 뭐로 없애 불필요한 디테일 그렇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더라 그게 뭐하는거야 간단하게 간소화시킨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서가지고 뭐 쩍쩍쩍한건 똑같은 말이겠지 그지 어디까지가 이해된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을 이렇게 어떤 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이래 중요한 특징만을 만들고 있는 뭐에 대해 뭐하도록 연구하기 쉬운 현상 그래서 연구하기 쉬운 그런 중요한 특징 중요한 특징도 뭐야 결국은 이제 그게 간소화하는거지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 중요한거 간소화한거 그것만 가지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걸 좋아한다는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은 주제는 이것도 같아야 되니까 뭐야 간소화 하는거지 그럼 답은 이런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지 네 자 그렇게 되는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치면 안되겠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떻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행동에는 안적용된대 이거는 무슨 과학이나 이런거거나 설명이 있다면 진짜 세상은 복잡한 지저분하고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 다음에 뭐 소 얘기 나오는거 있나 네 조크도 있는데 누구니 물리학자지 Physician 하면 뭐라고 그랬지 요거는 의사 내과의사 Surgeon은 외과의사 Physician은 내과의사 Physicist가 바로 물리학자 그래서 물리학자들한테 농담이 있대 뭐 유제품 어 뭐 융위농 융위농 뭐 이렇게 그 뭐라고 낙농업자라고 그럴까 어 그런 업자들 농담이 있는데 뭐하고 싶은 우유생산양 어 우유생산양을 늘리고 싶은거야 그래서 뭐를 추구해 찾는다 어 이론물리학자들 얘기 어 어떻게 하면 우유를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다음에 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줘 결과가 있다 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럴 때만 자격한다는데 어떨 때만 어떨 때만 어떤 현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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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 그들이 뭐 할 때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론을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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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할 때라고 간소화된 이론만 이론이 간소화 될 때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어디 있을까 5번 5번 보자 오답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했어 몇 번 했어 2번 했대 2번 했대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받고